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단은 그 현재 코스피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구요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이죠 보니까 애매모호한 흐름 뭔가 좀 슈팅 해줄래도 멋있게 슈팅을 해줬는데 그렇진 않구요 현재 보니까 코스피가 0.40 정도 오르고 있어요 0.4% 그래서 3038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가 떨어졌네요 지금 923 거의 보압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중국 상해지수도 제가 빠졌고 일본 니케이지수가 0.9% 올라오고 있구요 원달러는 지금 4.3원이 올라서 11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좀 좋게 나와도 뭔가 강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역시 미지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2200원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했는데 8만 2200원에서 오르락 내릴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좀 약간 눌러 밑으로 누르는 힘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르는 힘보다 그래서 8만 2200원 정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우는 7만 2200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실 때 잘 판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 때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삼성전자 우는 7만 2600원에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한 300원 400원 정도 올랐는데 이 흐름이 조금 지겹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폭등하면 여러분들 뭐 매수 하지 못해 가지고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더 사야 하는데 사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래 저래 좀 아쉬운 거예요 오르면 오른다라 아쉽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아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조금씩 담아 두는 수밖에 없어요 8만 2천원 선은 삼성전자는 국권이 시킬 것 같아요 지금 가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달이 다가오니깐 여러분들 뭐 배당의 계절이 또 슬슬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당의 시기에 맞게 이제 수량을 좀 모아야겠죠 좀 모아다 보면은 더 좋은 날도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청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참 참고로 매수를 좀 하신다면은 한 종가 기준으로 오후 시간에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오후 시간 정도 한번 더 관망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제가 보고 또 별다른 특징이나 흐름이나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